아, 이...일...론 무장제거 케이슬더스 이기는것보다 중요한게 있다 덱의 타격을 지우는 것이다 두려운 것은 오직 내면의 타격뿐 슬라잉김치맨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두려운 것은 오직 내면의 타격뿐이다 죽었을 때 패에 타격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고개 강화된 거 괜찮네 범탑 추약처 치코 어 Oh 아 distinct 식팀 한 당연한 prit 계속 탄댄누봐 교살 써야되나? 교살 없이 교살 없이 이 험난한 첨탑을 어떻게든 되겠지? 저거 나오는게 제일 좋아 내장해체 내장해체 존버합니다 내장해체 그런건 없다 타격에 숫돌 들어가는거 보십시오 이래도 대갑축이 아닙니까 죽어도 덱을 압축하십시오 대답 해고 대구 1 타수는 몇 장씩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 1번 0장 0장 2번 1장 1장 3번 2장 2장 4번 3장 3장 5번 4장 4장 5번 4장 영상영상이면 죽겠지만 영상영상이 제일 좋지 않을까? 아님 말고 압도불쾌 영장영장은 승리는 못했지만 응지도 없잖아 오케이 0x4 다짠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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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쌈 10 5 7 0 0 0 0 0 0 안 돼 대단원 어디가냐 손목 덤 손목 덤 손목 일단 상점 간다 타격 지워야돼 안박 안받음 1 2 2 2 2 2 2 2 2 3 2 2 2 2 2 2 2 3 어 어 폭폭성 365골드 역시 역대야 역시 역대야 폭폭폭되겠는데 폭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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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폭성의 고껍벗까지다 폭폭뻗 폭폭성의 고껍벗 되는판이다 동 Freud 냉숭을 사기 싫은게 어차피 팔 출구 먹으면 돼 어 폭폭뻗 GE 폭폭뻗 GE 15딜 나는 스네코가 싫어요 아니 코스 왜 이렇게 쓰레기 같냐 역시 정품의 품격이다 이거 으지러지러한데 저거 먹을걸 그랬네 예비 먹고 방화할걸 쿠키먼트레이너 아 진짜 개빡세네만 나오네 왜냐면 2막엔 개빡세네밖에 없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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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먼 나 꼬아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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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없는 딜 아 아 아 아 아 아 계속 짤 딜 들어오는거 건강에 안좋은데 마무의리 그 업무 앙섬 앙섬 진순 어 완사신경 이제 순환 되겠다 목 긴새 아 돈 받을까 이제 순환되는데 아씨 고민되네 돈 받아야 다음 막에서 제거할 수 있는데 그 식물 하루종일 데려야겠는데 탱글 탱글 아니 고개를 드셨다구요 고개 플러스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부럽다 군 호환덱인데 좋을 필요 없겠지 고창 안에 있으면 된다 하겠구나 솔직히 쓸데없는데 천시간쯤 하니까 너무 쉬운거 같아 뱀녀가 뱀씨고를 내말이 소원하면 좋겠다 이런걸 누가 좋아해 이런걸 좋아하고 있다며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단원의 막 필요함? 순환인데 근데 달팽이 잡으려면 필요할 듯 달괭이 달팽이 잡으려면 대외하는 여탈 나왔다 달팽이 바로 나왔죠 벌레벌떡 으어어 순환 벌떡 미라클 여기 175골드면 다음 상점에서 못지우겠는데 그렇지 다 썼다 근데 수비 지우는게 낫지 여기 3마리 잡고 엘리트까지 잡으면 돈 생겨서 여기서 지울 수 있겠다 근데 사막에서는 못지우겠네요 골든정답 골든정답 108 골든정답 원래 100댈인데 108댈 됐네 똥중 전략가가 훨씬 좋은데 없는 카드를 가져올 순 없으니까 똥중 써야지 2반사 2반사 1반사 2반사 항태 이상 대비해서 백 지워놔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집을 수가 없다 방금 상점에서 노방돈준떴을 때 똥중 사셨던 분들 방금 찍으셨으면 확당이십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네 안녕하세요 섹시보이스 스트리버 중괄호입니다 레다논 레다논 대단한 물고기 도자기 예비 예비 너무 좋은데 근데 이미 고개를 넣었기 때문에 와 200원 주고 치워야돼? 홍루 아닙니까 이거 쥐이 파워카드 하나도 없네 파워카드가 없는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다 게임이 너무 쉽다 킹킹이가 선바짜 주술도 걸어졌으면 좋겠다 아 그 게임이야 고급 유물보다 비싼 값을 제거를 하는 사연 대단한 건 아닐까요 머미의 소 방금 파워카드 하나도 없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 대단한 게임이야 뭐 파워가 없어? 주섬주섬 미라손 배널림 아 아하 칠올 말이없네 지금 심장보다 와도자가 더 센 손가락의 데미지도 섞 criminals 그 defendant 하지만 그 프라운드 4 12 3 20 20 20 20 말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서야 오픈 선물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추천 코드 2234를 입력하시면 시작 판도라 세트와 600골드를 드립니다 600골드 배꼬리는 2, 1, 2, 3, 4 배꼬라고 으하 백상 격 거무불 한 장을 벼다 시킵니다 과연? 불에 쬐 필요 없애나 뿅 홀 Not bad 솔버 마냥 불쾌를 걸어버렸군 솔버 마냥 불쾌를 걸어버렸군 솔버 마냥 불쾌 원 턴 킬을 하면 그딴 건 필요 없는데 이거 맞네 솔버 마냥 불쾌 없지 솔버 마냥 불쾌 달팽이한텐 맞을 수도 있지 그것이 달팽이니까 돌보 특대단원 무한댓 돌림 상남자 특다리 꺾이고 오른댓 돌림 어느 나라 상남자야 정년대 드라미 변팽이 501 정년대 5 6 6 108 를 4 팽이라미 그래 4 5 4 3 앗 아니, 이거 잘 모르겠다잉 앗, 이거 왜 안 썼냐 음, 적댐 흠, 적댐 흠 흠 어, 예 더, 그레이트 주판 앗 아이템 앗 Montgomery 도시락 아 infrastructure 도시락 아 aggression 아니 뭐에요 이게 멋선 일이고 말놀림이라는게 사실 필요가 없네요 다 되거든요 필요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 되거든요 다 되거든요 다 되거든요 다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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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z 다 되요 어서비게 체력이 갇힐 위기에 놓인 스타일런트 예, 안맞았다 예, 꼬우우우우우우우 에leb 꼬일 때마다 오메가 쓰는데 파처보다 사일이 생긴活 분명하네요 아닌건, 아닌건, 아닌건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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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쯧 꺄닝라아 아니 근데 저런 건 어떻게 발견하는 거야? 보네 제일 신기한 거 누가.. 누가 발견한 거지? 크크로 빙봉 이런 거 감사합니다 땡큐요 찾아낼 수가 있나? 왜 그렇게 찾아내는 거지? 구원하면서 찾아내는 건가? 뭔가 삘 있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보네를 하는 건가? 끝 완넘이다 002 완넘 달팽이 달팽이한테 맞은 것 빼고는 보스한테도 안 맞지 않았나? 날 때린 보스는 달팽이뿐이야 케이스도스 심장 허접색 완넙니다 심장 허접색 허접색 방금 후사항 덕분에 마지막에 주판먹었네 방금 후사항 덕분에 마지막에 주판먹었네 방금 후사항 덕분에 보기 때문에 공연을 위한 거